삼성 갤럭시 A10e 안녕하세요. 든퀴즈.com의 F71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A10e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개봉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은 이거를 우리 아이 첫 폰이라고 팔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 첫 폰으로 괜찮은지 우리 아이의 성격 배리지는 않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특징이 없는 모습이죠. 특히 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심심해요. 뭐 크게 못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확실히 좀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얇고 가볍다 그런 장점은 있죠. 방수방진 같은 건 전혀 안 되고요.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시큼한 그 전자리에서. 제일 많이 볼 건 디스플레이인데 일단 잠금해제는 앞면인식으로 이렇게 풀립니다.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A10보다 좀 더 작죠. A10e니까 그래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고요. 화면 자체는 사실 별로 특이할 만한 건 없어요. 그냥 크기라든지 해상도라든지 HD 플러스급이거든요. 밝기도 그렇게 특이하진 않고 위쪽에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전면 셀카 찍을 때나 앞면인식 잠금해제할 때나 이런 식으로 삥삥삥 불 들어오는 거. 뭐 그냥 이 정도가 귀엽다. 근데 화면이 조금 파란 편이에요. 화이트밸런스가 잘 안 맞는 편인데 삼성이 치사하게 여기다가 화이트밸런스 조절모드를 빼놨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어가지고 키면은 뭐 조금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가도 이거는 또 너무 화면이 누래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심지어 강도 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잘린 부분이라든지 구석 부분이라든지 조금 어둑어둑하게 균일도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근데 의외로 성능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엑시러스 7885에 2기가 램 그리고 32기가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 누르면 뜨고 누르면 뜨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느리지 않아요. 성능 자체가 쓰기에 뭐 답답하다든지 그런 정도의 물건은 전혀 아닙니다. A10이나 M10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3D 게임 같은 걸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우리 아이 첫 폰인데 그것보다는 소소하게 치사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용한 기능에서 캡처 했을 때 스크롤 캡처가 빠져있어요.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폰에도 들어가 있던 기능들 쏙 빠져있는 것들이 제법 있고 다른 것보다 열받는 것은 조도 센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조도 센서가 없는 게 삼성 2가격대의 스마트폰에서는 여러 개 있기는 한데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 좀 부족할지라도 비슷하게 구현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A10이나 M10만 해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조차 없어요. 이거야말로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여가지고 돈은 안 들면서 경험은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건데 그걸 처참하게 빼버렸더라고요. 거기에 예상하셨겠지만 지자계 센서도 없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방향을 볼 수가 없습니다. 키보드 탭틱 진동 효과 같은 건 당연히 없고요.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뒤쪽에 F1.9에 8MP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는 LED 플래시가 조그맣게 있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여기 기본 인터페이스에서 보면 이렇게 줌 버튼 같은 게 있지만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땡기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줌이 된다거나 광학 줌이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품질 자체는 그럭저럭 볼만하고 색이 좀 빠져있긴 하지만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야간에도 영 못 볼 정도로 나오지도 않고 그럭저럭 대충 쓸만한 사진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진 자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라이프 포커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밑에 단졸하죠. 사진, 동영상 딱 이 두 가지 모드밖에 안 되는 것들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소리인데 갤럭시 A10과 다르게 얘는 의외로 스피커가 뒤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건 칭찬이에요. 왜냐면 뒤쪽에 있으면 스피커가 이렇게 막혀버리거든요. 근데 위치는 좋은데 품질은 처참합니다. 당연히 모노 스피커고요. 음량이 작은데 저음도 안 나오고 고음까지 찢어져요. 삼성 A 시리즈에 들어간 스피커가 공통적으로 후져요. A10, 30, 50 뭐 이런 것들이 다 후지인데 가격을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얘도 마찬가지로 굴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3.5mm 이어폰 잭까지 없다든지 그러진 않으니까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쓰시면은 이쪽에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커스텀 설정까지 가능한 이퀄라이저라든지 음질 최적화 같은 기능은 들어가 있고요. 사실 A10도 마찬가지고 요즘 삼성폰들이 의외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배터리인데 3000mAh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도 화면 켜짐 시간이 최대 8시간까지 나옵니다. 어.. 저는 인터넷을 꽤 많이 하고 와이파이를 안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보다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는 충분히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의외인 거는 A10에는 안 들어갔는데 더 저렴한 A10e에는 고속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A10은 마이크로 USB인데 얘는 USB-C예요. 그래서 번들로 들어가 있는 충전 기능들인데 삼성 거나 뭐 다른 일반적인 안드리드의 장점은 뭐다? 애플 거에 비해서 고속 충전기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몇 푼 안 주고 고속 충전기 사가지고 쓰시면 30분에 43% 1시간에 82% 1시간 반이면 완충이 됩니다. 배터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갤럭시 A10e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자급제로 팔고 있는 기계 중에는 아마 제일 저렴한 19만 9천원짜리 기계일 텐데 어.. 쓰면서 퍼포먼스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뭐 배터리도 오래가고 그렇게 큰 걸 바라지 않으면 그럭저럭 쓸만한 기계예요. 이제 굉장히 기본적이고 사소하고 치사한 거를 빼놓은 거 저도 센서라든지 지작의 센서라든지 요즘 세상에 지도에서 그 화면 방향 나침반 안 뜨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열 받는데 괜히 쓰잘데기 없이 이것저것 막 있는 척 해가지고 넣었는데 퍼포먼스 자체가 처참해가지고 느려가지고 뭐 전화하고 문자하는데도 답답하다 그런 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폰들보다는 이렇게 좀 황당무계한 것들이 빠져있지만 기본적인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이런 친구들을 저는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첫 폰으로서 이게 괜찮느냐 라고 하면은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봉기 댓글들을 보니까 뭐 저런 거 들고 가면은 놀림 당한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제 실제로 학교에 있는 어... 구독자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겠죠. 뭐 요즘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놀림 받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제외하고 그냥 기계 자체가 우리 아이 첫 폰이라고 하면 몇 살이니까 요즘 몇 살에 첫 폰 사주죠? 아홉 살? 다섯 살? 세 살? 유치원? 모르겠는데 유치원생이 쓰기에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쓰면서 기본적인 거 사용이 답답하지 않고 카메라도 그럭저럭 나오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빼고서라도 그냥 서브 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폰인 것 같은데 같은데 19만 9천원 이 성능에 19만 9천원인 거는 아무리 국내 정발이고 이제 인연보증이 되고 삼성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기들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것저것 모두 다 고려를 해도 여기서 5만원은 정발가를 빼야 되잖아요. 14만 9천원 14만 9천원이면 그래 뭐 좀 가성비가 구리긴 한데 삼성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만 9천원은 모르겠네요. 19만 9천원에 이 성능을 받을 거면 최소한 초도 센서라도 넣어줘야지 화가 안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요상한 폰이에요. 갤럭시 A10 보다 분명히 한급 낮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고속 충전이 안 되는 마이크로 USB인데 얘는 고속 충전이 되는 USB-C고 스피커 위치도 얘가 훨씬 합리적인 위치고 그러면서도 걔는 조도 센서를 카메라로 가상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그걸 뺐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아이 첫 폰으로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싸게 사십시오. 19만 9천원을 주고 사는 거는 비추에요.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끝.